논리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휴가 사용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커서를 2, 3에다 갖다 놓으시고 총 휴가 일수에서 이 1셀에 입력된 총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뺀 일수가 8일 이상이면 2 이상이면 휴가 독촉, 그렇지 않다면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뺀 일수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총 휴가 일수가 있는 이 1셀을 클릭하는데 이 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셀을 참조합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마이너스, D3에 있는 사용 일수를 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사용을 뺀 일수를 구할 수 있는데 8 이상이면 휴가 독촉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 그 다음 IF 함수 삽입에 가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8보다. 그러면 저희는 휴가 독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8보다 작은 데이터들 중에서 4일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로지컬 테스트에 있는 조건을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IF를 클릭하신 다음 컨트롤 V 그 값이 8 대신에 4로 수정하시고요. 4보다 크거나 같다면 휴가, 권장,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합니다. 조건식은 앞에서 작성하셨던 IF의 조건식을 복사해서 오시면 이렇게 IF, 또 다시 IF 주의하실 건 항상 IF를 추가하실 때는 세 번째 칸에 놓고 작성을 하십니다.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시 표 2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격증 시험 결과라고 되어 있고요. 1차, 2차, 3차 점수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OAL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볼까요? 조건이 여러 개인데 여러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요. 1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신표 2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3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3과목 다 80점이 안되면 폴스가 나올 거고요. 1차부터 3차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80점이 이상이면 추류값이 표시가 됩니다. 추류이면 우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오아리 함수 앞에다가 if 만약에요 그 다음 if에 함수 삽입 가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에 따른 추류와 폴스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표 3에서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둘 중에 하나가 80 이상이면서 외국어는 90점 이상이면 회에 근무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and와 or 둘 다 사용할 건데요. 일단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입니까? 라고요. or 함수부터 작성할까요? or 입력하시고요. 근무 점수가 그거나 같습니까? 80 또는 출근 점수가 그거나 같습니까? 80 이라고 입력하고 가로딱고 엔터 누르시면 둘 중에 근무나 출근 중에 하나라도 80점이 넘은 점수가 있다면 추류고요. 그렇지 않으면 폴스가 나오는데 전부 다 추류가 나왔네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외국어 점수가 90 이상입니까? 라고 또 조건을 줄 겁니다. 등호 다음에 and라는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맨 끝에 가셔서 하나를 추가하는데 외국어 점수가 있는 위치 클릭이 안 되시면 아래쪽에서 클릭해서 올라가셔도 돼요. D15셀의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90점보다 90이라고 입력하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는 수식을 복사했을 때 외국어 점수가 90점이 넘은 데이터만 추류가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는 다 추류였으니까 이제 if 함수를 통해서 추류에 대해서는 음 우린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에 가서 함수를 if 쪽에 놓고 함수 삽입해 오셔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추류값에다가 해외 근무 그렇지 않다면 국내 근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식에 and와 or 함수를 모두 사용한 조건을 통해서 작성해 보셨고 추류와 폴스에 해당한 아 근데 오타가 있었네요. 국내인데 넷자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사 보겠습니다.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량이 전체 총 판매량의 중앙값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중앙값에 해당한 값부터 뭐할까요? 메디안함수 이용해서요. m2 d i a n 총 판매액에 있는 데이터 우리 j15부터 j24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총 판매액의 중앙값에 해당한 데이터는 모든 셀을 동일하게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복사해 보시면 전체 다 제가 수식을 좀 잘못 복사하면서 아래까지 수식을 k23까지만 복사하시면 전부 다 총 판매액이 돼서 158만 6천 5백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오른쪽에 입력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엔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판매량의 데이터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150보다 심표 두 번째 제이 15셀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중앙 값보다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가로를 맨 끝으로 가는 거에 좀 오류가 있었네요. 맨 끝에다가 그거나 같다 맨 끝에 메디안 암소 맨 뒤에다가 가로 닫고 엔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만 추류가 표시가 되고요. 조건에 하나만 만족하거나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폴스라는 결과가 표시됩니다. 우리는 추류하는 결과가 있는 부분에만 효자 상품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if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 조건식이 좀 복잡했지만 조건식을 잘 작성해 놓으셨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리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예제에 표 1번부터 표 4까지 살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실습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리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순위가 1이면 대상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2, 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셔서 랭크.eq 라고 선택하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넘버 순위는 바로 왼쪽의 점수가 두 번째 리퍼런스는 본인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순위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니까 내림차순 0 또는 생략하시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다시 2, 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동상까지 나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추주는 인덱스 넘버가 숫자인데 순위를 구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값이 1이면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면 장려상 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동상 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금상 은상 동상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1등부터 4등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오류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요 오류가 있는 부분은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if error 라고 입력합니다. if error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값은 구해놨고요. 그 값에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칸에다가 공백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value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다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서번호의 왼쪽에 첫 문자를 이용해서 학과 코드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지원학과를 표시하는데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한글자부터 추출할까요? left 함수 입력하시고 원서번호의 신표 한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왼쪽에 한글자가 추출이 됐고요. 그 왼쪽에 한글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학과 코드는 수평으로 작성된 데이터의 첫번째 행에서 찾고 두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hlookup을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hlookup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랍 랩 놀아 랜 표시할 수 있는데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등호 다음에 if error라고 수정하시고요. 우리 오류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코드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if error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오류가 있다면 코드 오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표 3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제품은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많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암수를 통해서 D17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라지암수 입력하신 다음 판매 총액에서 판매 총액의 전체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O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딱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 총액에서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했고요. 그 값이 그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프 함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프 만약에요. 이프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끝에다 놓으셔도 되고 앞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라지암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누가? 나의 판매 총액.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왼쪽의 데이터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재생산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산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추루와 폴스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라지암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의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재생산 그렇지 않다면 생산 중단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4의 점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K17셀에 컷을 갖다 놓고요. 최대값은 맥스입니다. 맥스 총점이 총점의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총점을 선택하되 총점의 가장 큰 값은 모든 셀에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최대값을 구했고 모든 셀에 188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188하고 같다면 최고 점수 그렇지 않다면 다시 최저 점수를 구하셔서 비교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 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같습니까? 맨 끝에 맥스 뒤에다가 같습니까? 나의 총점이 188과 같습니까? 라고 J17을 선택하고요. 만약에 같다면 저는 최고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수식을 조건을 쓰셨던 부분을 컨트롤 C 눌러서 일단 복사를 합니다. 맥스를 통해서 영역 안에 최고 높은 점수를 구한 값이 J17과 같습니까? 그러면 최고 점수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다시 if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 if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최대값 대신에 최소값을 함수로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min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최저값과 같다면 최저 점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합니다. 맥스 대신에 min으로만 수정하시고 그 다음 최저 점수와 같다면 최저 점수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와 같은 데이터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에서 주문일에 입력된 데이터의 요일 번호를 이용하여 주문요일 영역에다가 월하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문일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구한 다음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월하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날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요일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W 입력하시면 두 번째 위크데이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시리얼 넘버는 날짜가 있는 형식 B30을 선택하고 신표, 리턴 타입인데요. 단 요일 계산 시에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그러면 월요일이 1인 경우는 두 번째 2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요일에 해당한 데이터가 5라고 나오면 월, 하, 수, 목, 금 그래서 금요일에 해당하니까 5라고 구해졌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이 월요일, 2가 화, 3,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까지 월, 하, 수, 목, 금, 토, 일 를 숫자로 표시해 준 결과입니다. 화면에 월, 하, 형식으로 월, 하, 수, 목 이렇게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SW 입력하시면 스위치 함수를 구할 수 있고요. 찾을 수 있고요. 더블클릭하시고 이 함수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시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될 식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평가될 식은 위크대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값이 1이라면 우리는 리절트에다가 결과에다가 월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2라면 화라고 표시하겠습니다. 3이라면 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4라면 목 5는 금 6은 토 7은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 2, 3, 4, 5, 6, 7을 월, 하, 수목, 금, 토, 1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5가 있었기 때문에 금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에 해당한 데이터가 월, 하, 수목, 금, 토, 1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6에서 4원 본 후에 왼쪽의 첫 번째 문자를 일단 추출을 하고요. J30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left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L, E, F, T 라고 입력하시고요. 텍스트를 물어보는데 우리 4원 코드에 가서 몇 글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4원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구해졌고요. 이 한 글자가 첫 번째 문자가 P 이면 생산부라고 표시할 거고요. B 이면 영업부라고 표시할 거고요. E 라면 관리부라고 부서명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요. if 함수가 아니라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식을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if 입력하시면 맨 아래쪽에 if S 찾을 수 있고요. if S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시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로지컬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될 수 있는 값 또는 시기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값이 우리는 P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겠습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P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결과에다가 이 값이 True라면 생산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시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도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과 P까지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Ctrl-C Ctrl-B P 대신에요. 만약에 B라면 영문 B로 수정하시고요. 그렇다면 B라면 영업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세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와서 Ctrl-V 해서 P 대신에 세 번째 E라면 영어 E라면 탭키 둘러서 다음 칸에 오셔서요. 저희는 갈리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왼쪽에 한 글자 추출한 값이 P였을 때 생산부 B였을 때 영업부 E였을 때 관리부라고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스위치하고요. ifs는 버전업이 되면서 추가된 함수구 시험 범위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 라고 안쪽에 필요한 인수가 어떤 인수가 들어가는지 좀 확인하시고 몇 번 반복하셔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습하고 나서요.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세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문 코드를 이용하여 B3부터 B15 영역에 주문 방법별 누적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주문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T이면 전화 C이면 온라인 V이면 방문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왼쪽 한 글자 left 함수 추출하시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했을 때 값을 나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누적 개수를 구하는 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if와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전화 온라인 방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누적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누적 개수는 문제에 주어진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count if 첫 번째 레인지입니다. 레인지는요. 보통의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개다라고 앞에서 문제에서 다뤄보셨는데요. 지금 작성하실 누적 개수는 첫 번째 T001은 T가 하나예요. 첫 번째에 시작해서 A3에 시작해서 수식을 복사하면 A3부터 A4 A3부터 A5 A3부터 A6 A3부터 A7 해서 하나씩 수식을 복사하실 때마다 시작점은 A3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콜론을 입력하시잖아요. 그럼 A3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A4부터 A4 A5부터 A5 A6 그냥 왼쪽에 있는 데이터만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A3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서 시작점은 항상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if 함수 앞에서 작성하신 if를 이용해서 T입니까 C입니까 라고 조건을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설명은 교재랑 조금 다르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앞쪽에서 if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count if 함수만을 이용해서 T와 C와 V라는 조건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left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함수이잖아요. 주문 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 심표 한 글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값 뒤에 001이 있을 수도 있고 006이 있을 수도 있고 003이 있을 수 있잖아요.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별표를 넣어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잖아요. 현재는 T라는 글자가 한 번 있어요. 아래로 복사하면 C도 한 번 이고 V도 한 번 이니까 다 111이라고 구해져요. 다시 아래로 수식을 쭉 복사해 보시면요. 이제 달라지겠죠. A3부터 만약에 제가 A10까지 선택했을 때 T는 하나 둘 그래서 두 개라고 나왔고요. C는 하나 둘 셋 에서 3이라는 값이 누적 개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 개수를 구하실 때는 시작점을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오른쪽은 현재 셀을 참조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누적 개수는 구해놨고요. 다음은 E파함수를 통해서 T이면 전화 C면 온라인 그 다음 V면 방문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작성하셨던 수식을 더블클릭하셔서 앞에다가 IF 만약에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문 코드에 가서 그냥 레프트 쓰시고 가로 닫으시면 왼쪽에 한글자가 돼요. T이면 이라고 조건을 줍니다. T이면 저희는 전화라고 할 거고요. 전화 다음에 가로까지 아예 여세요. 가로 열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신표 전화가 아니라면 IF부터 신표까지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컨트롤 V 합니다. T가 아니라면 C와 같습니까? C이다면 온라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T도 아니고 C도 아니라면 저희는 방문이라고 할 거고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이 풀을 앞에서 한 번 두 번 쓰셨어요. 가로를 한 번 두 번 닫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M% 입력하신 다음 엔터를 누르시면 전화 다음에 가로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수식은 비슷하게 됐는데 뒤에 가로 닫는 작업이 생략이 됐잖아요. 맨 뒤에 가셔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렇게 누적 개수를 구해서 주문 방법과 누적 개수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교재의 설명과 살짝 다르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교재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하셨던 수식을 지울게요. 그 다음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 앞에서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IF 만약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고 싶어요. 랩트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열고 왼쪽에 한 글자 심표 1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 값이 T입니까? 조건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전하라고 할 거고요. 가로열고요. 연결해서 개수까지 구하겠습니다. COUNTIF 함수를 통해서 COUNTIF 아까 누적 개수 구하시는 수식은 좀 이해되시죠? A3부터 A3 단 첫 번째는 절대참조 F4 눌러서 그리고 조건에다가 T로 시작합니까? T별이라고 입력하시면 누적 개수를 구할 수 있죠. T로 시작하는 누적 개수 COUNT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다시 연결해서 가로를 닫겠습니다. 지금 수식은 IF 하나 안에서 누적 개수까지 구하는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심표 그렇지 않다면 IF부터 지금 수식을 심표까지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이제 T 대신에 우리는 IF 뒤에 C라고 수정하시고요. C 이면 전화 대신에 온라인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안쪽에 COUNTIF 안에서도 T 대신에 C라고 수정하시고 다시 이제는 IF은 더 쓰지 않아도 돼요. T 아니면 T도 아니고 C도 아니면 V 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온라인부터 아래까지 가로 닫는 작업까지만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컨트롤 V 하시고요. 온라인 대신에 방문이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방문 그 다음 C 대신에 V로 수정하셔야겠죠. V로 수정하시고 IF 문을 두 번 사용하셨어요. 한 번 두 번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결과는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쓰시면 돼요. 아까가 편하면 아까 방법 지금 방법이 편하시면 지금 방법 사용하셔서 누적 개수와 조건에 따른 주문 방법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이 조금 길었죠. 그래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의 감상시간을 이용하여 2, 3부터 2, 17 영역의 환산을 계산하시오. 환산은 감상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해서 표시할 겁니다. 단 120분 120 미만이면 시간만 표시하고 120 이상이면 시간과 분을 나누어서 표시할 건데요. 일단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고 우리가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이 분으로 환산된 값이잖아요. 이거를 시간으로 표현하려면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럼 6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2.5333 이렇게 구해져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120 미만인 데이터는요. 현재 120 미만인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쪽에 해당이 돼요. 12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는요. 그냥 시간만 표시하래요. 시간만 표시하는데 그러면 1시간으로 표시하면 될까요? 라고 봤더니 표시 이외에 봤더니 105라는 숫자는 2시간으로 해요. 왜 2시간이야? 아직 2시간이 안 됐는데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보니까요.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요.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 아니 올림을 한 거예요. 무조건 올림을 해서 현재 1.75는 그냥 2 그 다음에 1.883도 2 이렇게 올림을 해서 2시간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수식에 가셔서 올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등호 다음에 라운드업 이라는 함수를 쓰시죠. 라운드업 해서 소수 자릿수를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올림한 결과가 표시가 돼요. 올림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조건을 감상시간이 120 미만 이면 지금은 120 미만 에 해당한 데이터도 적용이 됐는데 이따 수정 할게요. 120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120 미만 이면 시간으로만 표시하고 뒤에다가 시간자를 붙인대요. 시간을 붙이겠다 라고 하면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에다가 숫자 뒤에 시간을 붙이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 묶어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 입력하고 시간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3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일단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텍스트로 이용해서 작성하셨고요. 이젠 조건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120 미만 일때만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120 이상 일때는 시간과 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몇 시간 몇 분 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아래 것 좀 남겨놓을게요. 아래 것 남겨놓고요. 위에 걸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152분은요. 2시간 하고요. 2시간 하고요. 32분이에요. 왜냐하면 60분씩 2시간 그러니까 120분이잖아요. 152에서 31을 빼면 120이라는 값을 60분으로 나눠주면 2시간이고 나머지는 32분이라는 걸 남습니다. 일단 MOD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있는 값을 6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남냐면 32분이 남습니다. 구해져요. 그쵸? 32를 152에서 빼면 120이라는 값이 구해지죠. 그럼 121을 다시 60으로 나누면 2시간 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조금 어렵긴 하는데 그럼 같이 한번 갈게요. 이제 작성을 할 건데 120 이상에 대한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바로 왼쪽에 D3에서 마이너스 조금 전에 구한 31을 빼겠습니다. 그 값을 60으로 나눠주면 정확하게 2시간이란 값이 구해지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시간이라고 쓰실 거예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TXT 끝에 가셔서 0시간 이라고 쓰실 거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그리고 나서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분이라는 값을 연결할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실 건데요. 아까 나머지를 구하셨던 값 있잖아요. 나머지를 구하셨던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수식을 복사하면서 가로가 하나 아 여기 가로 닫히면 안되죠.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아직도 뭐가 이쪽에서 잘못이 있었나봐요. 여기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가 닫혀서 그런 것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텍스트 함수를 쓰면서 여기가 살짝 문제가 있었어요. 60을 나눌 때 153에서 32를 뺀 값을 60으로 나눠야 되는데 가로 처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2시간 32분 이라고 구해주고요. 사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는 1시간 45분 3시간 48분 이렇게 구해져요. 이 값을 분자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니까요. 0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셔서 2시간 32분 그 다음에 3시간 48분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는 120 이상일 때 이렇게 표시할 거고 아까 120 미만일 때는 아까 쓰셨던 수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 수식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나머지를 구하는 것까지는 좀 하시죠.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2분이 남습니다. 라는 값을 구한 다음에 분자 붙이실 거고 저희는 오로지 시간을 60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값에서 그 다음 나머지를 뺀 값을 60으로 나눠가지고 시간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수식입니다. 이제 조건을 작성해서 if를 이용하셔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바로 왼쪽을 클릭할 수 없어서 저는 d1세를 클릭하고 아래로 하나 둘 셋까지 왔어요. d3의 값이 작습니까? 12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작성하셨던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d3을 60으로 나눈 값을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 값을 라운드업 쓰신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구한 값 뒤에다가 화면이 막 잘려서 셀 병합된 게 아니어서 0시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뒤에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구하셨던 수식을 그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맨 마지막에 가서 if를 닫습니다. 일단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컷을 갖다 놓으시고 왼쪽에 있는 시간이 120보다 작다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구하셨던 수식을 통해서 시간을 60으로 나누고 올림해서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시간을 붙여서 표시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120을 넘는 데이터라면 우리는 나머지 값을 구해서 빼서 순수한 분으로 한산할 수 있는 숫자를 60으로 나눠서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고 나머지 값을 구해서 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수식이 작성된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 함수 자체로는 어렵지 않은데 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강의수와 전체 강의수를 이용해서 진행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를 구할까요? 등을 입력하시고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입력하고 엔터 0.75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오류는 나중에 공백 처리 하도록 하겠고요. 신생강의라고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오류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0.75면 저희는 7개를 7개를 네모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7개를 네모로 표시하려면 네모를 표시하시려면 구한 값이 앞에가 0이 아니라 7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구한 값에다가 곱하기 10을 입력하면 7.5가 됩니다. 그럼 뒤에 소수점은 사실 리피트 함수에서는 무시를 하니까 앞에 있는 7개 13개 13개 8개만큼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단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볼게요. 리피트 우리는 반복을 할 건데요. 어떤 걸 반복할 거냐면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네모 모양의 특수문자를 반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한 숫자만큼 반복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그럼 7개만큼 반복이 됐고 오류가 있는 부분은 지금 무시하시고 그 다음 이 반복한 숫자 문자 뒤에다가 백분율로 아까 0.75의 값을 소수 한자리에 백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n% 연산자를 이용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형식을 연결할 건데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를 통해서 구한 0.75를 큰 따옴편 묶어서 소수 한자리에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셔서 연결하겠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아래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있다면 신생강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수식에 오셔서 앞에다가 if error 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류가 있다면 맨 끝에 가셔서 신생강의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업자 명을 아래쪽 표 5에 가서 사업자 번호를 찾아오 일단 찾아오도록 할게요. 사업자 명과 표 5를 이용해서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왼쪽의 사업자 명을 아래쪽에 가서 찾는데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F4 그 다음 신표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세진 정형외과는 없어서 오류가 표시가 되고요. 있는 데이터는 잘 찾아왔어요. 오류는 나중에 처리를 할게요. 그 다음 가져오셨던 사업자 번호에 중간에 13, 92, 25,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동그라미 하얀 걸로 바꾸래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꿀 건데요. 앞에다가 리플레이스라고 입력하시고 올드 텍스트는 조금 전에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이에요. 끝에 가셔서 스타트 넘버는 다섯 번째부터 신표 두 글자를 신표 어떤 글자로 새로운 글자는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9번 미음 누르고 한자키 9번 그리고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처음엔 오류가 있는 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중간에 있는 숫자 두 자리는 이제 특수문자의 동그라미로 바꿨습니다. 이제 공백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에러 함수를 이용하셔서 맨 끝에 가셔서 클릭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